오늘 막내즈 브이앤 맞아요 새로운 막내입니다 인사해 막내야 Hey, what's up? 막내가 건방지게 맞아가지고 쟤들 인사 안 해주셨는데?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인이라고 말 안 하네 새로운 막내 뉴 멤버 뉴 멤버 뭐지? 사이온 사이온입니다 이한은 아직도 안 갚았어요 그럼 난 제가 언제 갚아야 했더니 꿀꺽 했대요 제가 먹기로 했습니다 4,500원 4,500원 꿀꺽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불만 있어 막내? 돈 문제는 깔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내에 불만 있냐고 어? 가입비야 뭐가 가입비야? 막내 가입비 안 해 아니 그럼 차에서 내려 너 내려?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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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 돼 내려 그 나눈 기준이 뭐냐면요 장신즈, 단신즈입니다 승희 날 단신즈에 끼지 말라고 말했잖아 형 우리가 장신즈야 어? 우리가 장신즈야 우리가라니 우리가 장신즈야 대답 잘해 대답 잘해 장기심일 수도 있어 왜 단신지라고 생각하느냐? 대답 잘해야 돼 우리가 장신즈야 마누아 나 진짜 금기를 어긴 거야? 나 금기를 어겨? 마누아? 나 뭐가 유일한 금기를 내가 어겨? 어? 너와의 금기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어 맞아 어? 우리 지키는 건 장밖에 없어 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이런 멤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멤버 없지 나도 금기를 어기면 어? 승희 형은 그렇기 때문에 단신즈의 리더입니다 발? 야 어 어? 왜? 별로였어 왜? 아! 미쳤나 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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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발이 엉뎠어 화이팅 거기에 뭐가 소식하고 있을 줄 알고 말을 잃어 귀엽지 않나요? 뭐가 귀여워 그거 아시나요? 반호희랑 저랑 발 사이즈가 같다는 거 진짜? 어 둘이 발이 대와봐 형들 끌 수도 있어 신발 사이즈 똑같아 가봐 배워봐 아 실패 못해 내가 크네? 응 잠깐만 내가 커 지금 안 터지고 있어 다시 재야 돼 이제 터져 근데 왜 나한테 어? 아무래도 방금 살짝 걸었으니까 아 씨 뭐였지? 근데? 박칭 아니 아니 원어스 흑은길 원체트 미친 거 아니야? 너 한 번 먹어? 나도 줘 나도 줘 왜? 나도 먹어? 나도 줘 다 먹었네 형 안 먹었어 형 안 먹었어 이제는 깔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불만 있냐고 어? 가잇비야 뭐가 가잇비야? 막내 가잇비 안 해 그럼 차에서 내려야지 너 내려?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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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돌체 라떼 돌체 라떼 좋아해요? 돌체 라떼가 약간 편해지지 않나? 어떤 멤버들 말 못 하겠다 어 왜 나라고 나라고 해줘도 되잖아 너? 너 어울리긴 하는데 약간 애매해 약간 애매해 멤버 4명 으어씨 인사해 빨리 그 시간에 차례 얼굴 보여주고 인사를 해 안녕 안녕 창문 닫아 멀리 들어와 빠이빠이 알림들 저희는 아쉽지만 갑자기 일단 후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면 안 자고 있을래 안녕 사랑해 안녕